네 자 이제 이 다이아몬드의 주인공 위탁을 하셨습니다 방해보습 갤럭 카페 한국광해보습 감정은 앵두금 성분부 숙소에서 위탁을 하셨는데요 아주 질이 좋은 3컵에 1600 캐럿에 해당되는 모치 다이아몬드입니다 334g 이라고 했죠 좀 더 디테일하게 가겠습니다 읽는 것은 지금 현재 93g 정도 되고 커팅하면 94 96 까지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커팅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탁하겠습니다